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후대와 함께 가야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차 세계 랩몬트 대회가 코로나 이후에 약 5년 만에 전국과 세계의 전도자들과 랩몬트들 특별히 이번에는 반화투를 비롯하여 우리 오사니아에 있는 섬나라에서 귀한 랩몬트들이 일산 킨텍스에 함께 모여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주제 속에서 총 3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랩몬트 운동은 우리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고 성경적 복음과 전도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 그대로 영원한 기업, 작품 바로 유산입니다. 이번에 랩몬트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결단과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성경 66권의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현장과 2, 3, 7과 5천 종족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반드시 전달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평생의 언약 바로 CBDIP죠. 로마 복음화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노들과 중요한 제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복음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어쩌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로마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AD 34년 다메색에서 시작해서 AD 67년 로마 황제 때 투옥되고 순교하기까지 다메색에서 로마까지 약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오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AD 34년에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려로 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유대인들의 여전한 핍박과 박해로 AD 37년에 다시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면서 AD 46년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마침내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본격적인 로마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려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약 10년의 시간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복음을 새롭게 재정립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모든 것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바울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6월, 7월에 곳곳에서 랩몬트가 태어나는 출산의 기쁨 소식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 존사님, 주몽님 자녀들이 막 태어나고 또 곳곳에서 임신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면서 또 이번에 세계 랩몬트 대회 가서 확실하게 봤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깔리고 깔린 게 애들이야. 지금 나라에서는 조출산이라고 지금 난리가 나고 대책을 세우고 국가위원회를 형성해서 지금 국가가 소멸 위기라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랩몬트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물론 24시간, 26시간의 진통의 시간 그걸 순간이라고 하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시간을 봤을 때는 태어나는 것은 순간, 잠깐입니다. 그러나 자라가는 것에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기름붐을 받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올이 와서 머리, 사모일이 와서 머리다 기름붓는 거 그거 뭐 몇 분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는 약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17세에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꾸는 거 하룻밤이에요. 몇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3년 동안 처절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금이 정말 보금되어지도록 철저하게 뿌리내리며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거의 30년 가까이 인도받아오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37나라 오천정적 보금화를 향한 언약의 대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237 세계보금화의 여정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후대들과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오늘 본문 4대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대행전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바울은 한마디로 언약과 사명이 확실한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습니다. 보금이 분명하고 사명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수많은 현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네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오자마자 너를 체포해서 다 죽일 준비를 다 해놨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바울에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에 붙잡혀 있는 바울을 뒤흔들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등전 20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무지와 혼란의 시대이고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팩트인 것처럼 미혹하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별소교하면서 오늘 3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32절에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원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모였습니까? 짐승의 피가 철철 묻어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창세기 3장의 세상에 나가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굳게 붙잡도록 언약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란과 누명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음 후대들에게 미래의 남은 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계 렘브드 대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한 살 한 살 막 태어난 아기 띠매고 세계 렘브드 대회가 지금 스크린하고 엄청났거든요. 소리가 막 너무 커서 애들이 울고 날리고 갑자기 비트가 쿵쾅쿵쾅 뛰죠.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애들이 울고 터지고 한 살 두 살 애들이 아기 띠에 앉고 그 한 살 두 살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네 살 다섯 살 일곱 살 초등 중등 이 렘넘트들이 찬양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후대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고 2, 3, 7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 2, 3, 7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사명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전달자잖아요. 전달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4대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냥 지식적으로 훈련받아서 적당히 들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내가 가진 나에게 임한 내 인생을 뒤바꾼 내가 있는 내게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누가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바울은 나의 복음이 영세 전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워낙 수십 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복음이 알게 된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내 삶의 사상과 가치와 모든 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 혼자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속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안개혁 교회에 부른받기 전까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달라요. 복음은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5분, 10분, 15분 메시지 들으면 대충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나 복음화는 달라요. 이 화라는 건 한자로 뭡니까? 될화자입니다.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단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지식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되어가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고 성화가 되는 이 복음화 사이에 즉 복음과 복음화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복음화 쪽으로 많이 간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누리고 있겠죠. 하지만 복음 깨달았지만은 아직 복음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영적 문제 개인 문제 체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시간표입니다.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늘 복음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심지어 겉으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포롬하지만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지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중직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이 복음이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지는지는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 있습니다. 틀린 복음 왜곡된 복음 있습니다. 복음 이전에 내 안에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 세상의 사상과 지식들이 성경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복음이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되죠? 종교화되고 변질되고 복음보다는 복음 이전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복음 아닌 다른 사상과 기준들 내용들이 복음보다 더 강하게 내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어느정도로 자리잡고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다. 어느정도로 견고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리스도보다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알고 있는데요? 다라빵에 들어온지 10년, 20년 넘었는데요? 훈련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 있는 강한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죠? 문제 찾아오면 위기 찾아오면 갈등 찾아오면 그 견고한 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도서 3장 5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견근의 모양은 있으나 견근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근의 모양 있습니다. 껍데기는 복음인 것 같은데 속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견근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왜 훈련받았지 메시지 들었지 견근의 능력이 전혀 없는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다 이룬 것이고 참 해방과 자유이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매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복음되어지는 영적 싸움 영적 누림 영적 집중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한다? 아 나 복음 알아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제일 기분 나쁜 말 제일 속 터지는 말 안 돼요. 다 안 돼. 우리는 30명 훈련받아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데 자기는 다 안 돼. 복음 다 알고 그래서 그거 다 기본이고 기초지 않다.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김해공항에 내려서 장례식장까지 택시 타고 가는데 전사님하고 저하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저는 가능하면 택시 타면 얘기 안 하거든요. 왜? 한 번 예비 꺼냈다가 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웬만하면 얘기 본인이 스스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 전사님이 교회 다닌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좀 이상해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7일 안식교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지옥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봤대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아니냐고 하니까 안당 여자의 후손이 뭐 뱀의 머리를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걸 알고 믿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의 핵심을 다 얘기해도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본인이 믿고 싶은 건 안 믿는 거에 장노견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장노견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보고만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보고만 한다고.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뭡니까? 바울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더 알고 깨닫고 느려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아니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율법, 경전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다소에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보금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붙잡았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아직까지도 이 보금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난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풍성이 충분하게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기어 고리도전서 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메시지 좀 들었다고 훈련 좀 받았다고 마치 보금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보금이 이렇다 보금이 저렇다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 매일 보금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보금을 빼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 알아왔던 나의 모든 사상과 지식과 배경과 학벌과 실력과 스펙과 그 모든 것들 뭐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금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지금 현재의 모든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사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날마다 이 보금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이 그저 무늬로만 이름만 보금이 아니라 아니면 이 보금이 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골동품이 아니라 아니면 라떼 라떼 아시죠? 라떼는 훈련 받고 초창기에 집회 돌아다니고 1차 합숙 받고 팀 합숙 받고 라떼는 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보금인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물론 과거의 보금 중요하죠. 이 보금 어떻게 깨닫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금은 훈장이 아니에요. 소중한 응답이지만 과거에만 머무는 보금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나의 보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4댕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은혜의 보금을 후대와 로마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보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와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시대시대마다 보금운동이 일어났지만 다음 세대로 보금이 전달되지 못했을 때는 보금이 사라지고 보금이 소멸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보금운동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후대를 공격하며 후배에게 후배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기성세대들에게 치유되지 않은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상처와 체질을 가지고 기성세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보금 전달하지 못해 보금 막아야 되니까 출애국기 1장에 보게 되면 요셉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국을 다스리면서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노예가 됩니다. 그 엄청난 요셉 시대 생각해 보세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살려달라라고 전세계를 평정했던 그 요셉 시대가 끝이 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처참하게 요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후대들이 가난 땅을 정복했지만 풍요롭고 화려한 그 우상 문화에 결국 언약을 놓치고 영적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시대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사사시대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호와를 알지 못하며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못하더라. 50년 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이번에 킴텍스에서 정말 그 모인 랩몬트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보면서 더 감사한 건요. 저 바누와트 통과 이런 아주 작은 섬나라에서 온 그 랩몬트들을 보면서 야, 이들이 진짜 소망이구나. 우리 단체가 정말 희망이 있구나. 왜요? 후대가 자라나고 있어요. 오천 종족 살릴 해외 랩몬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소망이라. 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다 갑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 어디였습니까? 이방인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공략한 곳이 어디였죠?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집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과 서원 바로 후대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장마다, 지역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말숨운동을 펼치고 제자를 곳곳에 세워서 다섯 기초를 중심으로 스물 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로마를 드디어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민 1세대 집사님 가정에 가서 성경공부 다락방을 좀 했습니다. 이분이요 힘들게 이민 1세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이민 1세대들 뻔하거든요. 그 말도 안 통하지 영어도 안 되지 그 척박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임종첩을 받으면서 투잡, 들이잡은 기본입니다. 일 두세 개 하는 건 기본이라니까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한 십 년 이상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차도 사고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죠. 백만 불짜리 집도 사고 백만 불짜리 집 보셨습니까? 태평양 바다가 저 밑에 보이고 잔디도 깎고 거라지 차고도 엄청 크고 꿈을 이룬 거죠. 백만 불짜리 집을 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후대 자녀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왜?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 없어. 밤 늦게 와. 친구들끼리 모여서 빈집에서 뭐 하죠? 마약하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날 엄마가 알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마약 고쳐집니까? 뇌에 각인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엄마가 FBI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몇 번지 해서 마약하고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에서 피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신고했어라도 어떻게든 멈추게 해보려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약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평수 넓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약 전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니까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한산하면 168시간입니다. 우리 랩몬터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적게는 두세 시간 많게는 뭐 대세 시간 물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죽치고 있는 랩몬터들 죽돌이도 있지만 너무 귀한 랩몬터들이지만 그래봤자 뭐 10시간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160시간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가정과 학교죠. 교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복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늘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각인시키고 심지어 시험치고 공부까지 시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예 대놓고 명상을 시켜요. 우리 큰애 도는 날 와가지고 학교에서 명상 선생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정은 완전 사각지대예요. 빈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 관련 책 중에서 IQ는 아버지 IQ는 어머니의 몫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IQ는 아버지 내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세 자리 숫자 겨우 넘겼거든요. 109 초등학교 때 IQ 이거 하고 109 나와가지고 너무 막 실망하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109가 물론 두 자리 숫자 아닌 게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도 109가 뭐냐 109 IQ는 아버지 IQ는 어머니의 몫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외한 144시간의 삶 속에서 즉 주중 6일 동안에 뭐 하느냐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세 오경인 토라를 공부합니다. 지혜서라 불리는 탈무들을 함께 토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대 차이를 없앤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화의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날 버스 타고 갔는데요. 제 앞에 초등학생 두 명이 앉았어. 저희 큰애도 초 6이고 둘째가 초 4니까 막둥이는 아직 5살밖에 안 됐지만 초등학생 보면 제가 늘 관심이 있거든요. 버스 앞에 이 여자 둘이 고학년인 것 같아.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제 주특기가 남의 얘기 듣는 거거든요. 잘 듣습니다. 길을 쫑긋 타고 그런데 뭐라 얘기하느냐. 야 우리 내일 두 끼에 가서 밥 먹고 코노에 가서 놀다가 컵 안에 가서 음료수 마시고 인생 내 컷 찍고 우리 마무리하자. 두 끼 코노 컵 안 인생 내 컷 우리 어른들은 이게 뭔 말인가요? 두 끼는요. 떡볶이 즉석 떡볶이 집입니다. 주말에 가면요. 초딩 중학생들 다 가라 가라 합니다. 코노는 뭡니까? 코노 코인 노래방 가서 한두 시간 노래 부르고 놀고 그 끝나고 난 목마르니까 어디 간다고요? 커반 커반은 뭡니까? 커피의 바나다 라는 프랜차이즈 커피 이름입니다. 커반 가서 에이저나 시원한 거 마시고 마지막에는요. 인생 내 컷 가서 사진 찍고 논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무단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도 와서 보면 갑자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순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나 언약의 세대 차이 복음의 세대 차이는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랩몬트들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뭡니까? 가난 입성하기 전에 후대들에게 왜 그토록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까?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삼대를 얘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 미간 집 문설주 안방 문에 뭐하라고요? 완전히 24 각인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난한 땅 들어가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언약의 가정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세상 청년들이 비혼주의 비혼주의는 결혼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안일비자죠. 비혼주의 왜 비혼주의냐 남자들은 주로 경제 문제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 겨우 구하고 이러니까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든데 무슨 집을 구하고 아이들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럼 여자들은요? 결혼하고 나면 내 커리어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또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애가 생겼다 그럼 자녀 양육해야 되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시댁관계 불신자들이 시댁을 보고 시월드라고 합니다. 시월드 시대 그 관계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끊어내는 영적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아내를 넘어서서 렘눈트의 어미 렘눈트를 양육할 요괴뱃을 놓고 기도하고 불꽃 같은 운동자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렘눈트의 어미 렘눈트를 양육할 당장 내 아내가 급한 게 아니라 결혼할 대상자가 급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급한 불 끄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나선 어떡할 겁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요괴뱃을 찾으라는 거죠. 요괴뱃 아이 목사님 이왕이면 요괴뱃도 예쁜 요괴뱃이면 모르겠습니다. 요괴뱃이 예뻤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보금 없는 블랙핑크의 제니나 아이유나 요즘 핫한 김지원 고윤정보다는 이왕이면 보금이 있는 보금 가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올바른 보금 가진 부모들이 성경대로 가정에서 자녀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보금을 심어주는 언약의 가정이 일어날 때에 나와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 보금 운동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언약의 가정과 후대가 끊어진 저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뭡니까 지금? 양농원 아니면 관광지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보셨죠? 그 엄청난 문화유산 제가 보면서요 정말 자존심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전세계 사람들 보라는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이렇다 그 문화유산이 뭡니까? 다 하나님 없는 창세계 3장 바벨탐 문화였거든요. 고상한 척 수준이 있는 척 영세전에 감추어진 보금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성경의 보금 올바른 보금 순수한 보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금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호세하서 6장 1절에 보니까 옳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메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호세하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가 3장 40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큰 바다 오션 그리고 큰 숲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과 공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순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과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어느 한 곳에서 썩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받은 보금과 성경적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 그리고 2, 3, 7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다락방 없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보금편지 1값부터 10가까지 받아본 렘먼트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물관에서 보금편지 보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어. 학교에서 말씀운동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다락방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 교회인데 현장 없어요. 어느 날부터 메시지와 훈련 듣는 것만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메시지와 훈련은 넘쳐나는데 실제 말씀이 살아서 현장이 성취되고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와 양육과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운동이 약해지면서 자꾸만 어떻게 되죠? 자기 한계에 빠집니다. 자꾸만 딜레마에 빠져요. 메시지는 맞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문제의 함정과 올무에 갇혀가지고 한계만 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와 역사가 없어도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되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7위 대단합니다. 주로 보니까 칼, 총, 활 싸우는 민족이야. 이걸로 금배달 다 땄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양궁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큰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1점 양궁 이게 뭐냐? 어제 남자 개인전 64강에서 우리 김우진 선수와 푸튼 아프리카 선수가 한 명이 있어요. 마다에라는 선수 이 선수가 2세트 중에서 화살을 딱 쏴았는데요. 화면에 화살이 안 보여. 화살이 어디로 간 겁니까? 당장 봤는데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1점을 쏜 거예요. 1점이 어디입니까? 큰 관역의 맨 마지막 가장 흰색 있죠. 거기에 맞은 거예요. 올림픽 역사상 1점이 없었어요. 1점이 아무리 눈 감고 사도 1점은 안 나오거든요. 이 선수가 1점을 쏜 거예요. 이 마다에라는 선수는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최고로 가난한 나라 차드라는 나라의 출신입니다. 19살 때 활 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혼자서 독학으로 양궁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연습하고 심지어 한국 선수들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연습한 거예요. 너무 열악하니까 장비도 없어. 코치도 없어. 이번에 올림픽 나왔는데 가슴에 보호대를 차야 되는데 이 보호대도 없어요. 옷도 유니폼이 아니라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 가난하게 찢어진 나라에서 무슨 돈이 어디 있고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1점 쏘고 나서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같은 쪽팔려가지고 인터뷰도 안 할 건데 완전 보금이에요 이 선수는 이 파리올림픽이 자기가 평생 꿈꿔왔던 첫 올림픽 무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1점 쏘는 주제에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전으로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예요. 차드라는 곳은 이 내전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내가 차드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내가 가진 별거 없지만 내가 가진 그 장비와 기술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전도해봤자 열매 없고 캠프 나가봐도 별 소용 없고 만약에 이 차드라는 이 아프리카 마다에안 선수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는 평생 양궁이라는 걸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 후대들은 양궁의 양자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 마다에안 선수가 원래 전기 기술자인데 이 생업도 내팽개치고 오직 양궁이 혼자서 독학으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유튜브 혼자 독학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드디어 올림픽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저 아프리카에서 저 차드에서 금메달 딸 후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후대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20년, 30년 전에 1점을 쏜 내 선배가 자람스럽게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올림픽을 꿈꾸었다. 지금 당장 된다 안 되다 그거로 복음을 평가하고 전도운동을 평가하고 그거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깃발 현장의 깃발 전도운동의 깃발을 끝까지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VRC를 마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심지어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몸과 뇌를 살리는 호흡을 기도 속에서 조금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제가 오늘 조금 흉내냈어요. 비행기 타고 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돈 날씨 속에서도 조금 말씀 붙잡고 어쨌든 기도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요. 하나님이 당장 세임을 주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24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면서 모든 답을 찾게 되고 답을 찾으니까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면 그 다음의 시간표 이정표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나를 넘어서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3가지 뜰까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응답받는 그런 정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의 위기에 대해서 견고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와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프레임의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서 보금이 점점 변질되고 있고 종교화되면서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0편 71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늘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언약의 한이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가정 가문에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3월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암론이 이봉루이 동생 다마를 겁탈합니다. 워낙 자녀가 많다 보니까 배달한 형제가 많다 보니까 오빠가 동생 다마를 겁탈했다니까 이 일을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이 보복을 위해서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아 초청한 다음에 파티를 열어가지고 칼로 처참하게 다 쳐죽입니다. 피해 복수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후에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결국 중요한 언약을 결국 중요한 언약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솔로몬 시대 우상국가로 변질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언약의 한이 오늘 다윗에게 내가 주의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게 해달라.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고 심어주게 되면 주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즉 2, 3, 7 나라와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참된 전도와 성교의 본론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 세대들은 5천 종족으로 가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저 5천 종족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복음의 대로를 수축하고 수많은 발판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에 바로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부르시고 망대로 세우셨어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 보금화되지 않은 보금화되지 않은 많은 체질과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릴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